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2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네트워크가 조금 끊기는 것 같다, 소리가 끊기는 것 같다 하면은 말씀을 해주실래요? 저는 지금 들리는 게 약간 끊겨서 혹시 좀 그런 상황이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빈님, 조승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대급 약속의 화요일이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약속의 화요일. 오늘도 엄청난 약속의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좀 피곤해서 일찍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6시인가 부터 깨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코인마켓캡에서 8만 8천, 8만 7천, 8만 9천 이렇게 알림이 와가지고 뭐야? 뭐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화요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상승장에는 잠을 줄여야죠. 상승장을 아직 맞이할 준비가 안 되셨네요. 저는 지금 제 코인 인생 첫 불장이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신기하거든요. 네. 신기해하면 안 돼요. 뭐야?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이러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신기해하지 말고 사야죠.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요. 루빈님이 한 번씩 끊기네요 하는데 혹시 PD님 보시고 저희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 거면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오를 대로 올랐고 더 오를 것 같아서 저 화요일만 기다렸거든요. 승재님이 뭔가 새로 들어갈 만한 코인을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 익절할 타이밍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저는 화요일을 기다렸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화요일을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기대해도 되나요? 뭐 이미 시장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급등해버리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급등했다라는 거는 뭐 홀딩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 현재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기준으로 8% 넘게 오르면서요. 88,120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89,000달러를 넘어서고 진짜 거의 9만 달러를 넘어 봤는데 지금은 살짝 하락해서 88,000달러대를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은 3% 정도 상승하면서 3,3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랜만에 3,300달러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솔라나도 3.5% 오르면서 21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도지코인의 상승세가 도무지 좀처럼 꺾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지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 19% 넘게 상승했고요. 0.35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일주일 동안 오른 상승폭을 보세요. 여러분 거의 120% 올랐거든요. 도지코인이. 도지코인이 현재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6위에 있다는 거 여기에 올라와 있다니 굉장히 놀랍지만 도지코인 계속해서 상승할지 이따가 도지도 한번 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XRP도 1.7% 오르면서 0.6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XRP가 6을 보여준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XRP도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하지 않았지만 1% 넘게 상승하면서 0.6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소문에 올랐던 카르다노가 24시간 기준으로는 한 3% 가까이 하락하면서 0.58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시바이누도 살짝 하락하면서 거래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오르고 있는 시장 상황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에 비트가 8만 9,965달러 정말 조금만 더 올랐으면 9만 달러였는데 그렇게 정말 9만을 넘번 넘번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력한 랠리가 이어진다면 9만이 돌파가 될 거고요. 그런데 9만이 돌파가 된다면 이 상승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의 분석이었는데 이 매수 매도 스프레드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또 지속적으로 시장 중립적 노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마켓 메이커들 그리고 딜러들로 인해서 좀 둔화가 생길 수 있다. 횡보가 잠깐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9만 달러랑 10만 달러에서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이 옵션을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은 또 반대되는 대규모 롱 포지션을 보유 중이라서 9만이 넘어간다면 9만과 10만 이 사이에서 약간의 횡보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일주일 동안 급등했죠. 30% 급등하면서 주요 저항선을 드디어 돌파하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항상 봤던 그 A라인이 2,800달러 선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시원하게 넘어서고 3,300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향후 며칠 동안의 거래량이 앞으로의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주요 요소로 여겨지는데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약 600억 달러 상당의 거래가 발생했고요. 이 거래량은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거래량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때 강력한 수요도 있고 시장도 좀 신뢰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 가격은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 35% 급등하면서 2021년 12월 이후 최고가인 222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역대 최고가인 260달러랑 불과 2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대에 도달을 했고요. 일부 투자자들은 솔라나가 또다시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밈코인의 덕을 좀 봤다. 밈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라고 했는데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11월 초 171억 달러에 달하면서 2024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디앱에 대한 기여도도 주목할 만하고 온체인이나 파생 상품 지표도 무리한 레버리지 없이 성장세를 이어갈 듯 해서 솔라나도 새로운 역대 최고가 달성 가능할지 함께 차트로 확인해 보시고요. 혼자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XRP는 이더리움 솔라나는 40% 가까이 오르고 도지코인 120% 상승했는데 혼자 일주일 동안 20%밖에 20%밖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0%밖에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6달러 이하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몇 년간 정체해 있던 XRP인데 현재는 아주 약간 0.6달러를 돌파한 상태고요. 이 저항을 이겨내고 이 위에서 가격을 유지한다면 0.8달러, 1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크립토 크루세이더스는 XRP가 하락 삼각형 패턴의 끝자락에서 주요 돌파 지점에 접근하고 있고 이걸 돌파하면 강세 모멘텀이 시작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XRP의 차트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승진님과 함께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비님이 약속의 화요일 때문에 토요일보다 화요일이 더 기다려지신다고 화요일이 비트코인이 항상 좀 많이 오르죠? 변동성이 좀 크죠. 그래서 오늘의 차트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한 번씩 보여드렸던 중장기 사이클이거든요. 로그 차트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과거 이제 반감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반감기는 해당 사이클의 한 중간 지점이었다였던 거고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는 새로운 강세 사이클을 이어간다라는 게 이제 저의 관점이었었는데 지금 이번에 4차 반감기 이후에 조정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역대 좀 제일 길었던 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흔들기 정도도 되게 좀 많이 무빙이 좀 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쨌거나 다시 이제 돌파를 해내고 지금 다시 상승 사이클을 좀 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반감기, 그러니까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었던 것 때마다 이 상승폭이 계속 감소가 됐었어요. 1차 상승 사이클, 그리고 2차 사이클, 3차 사이클 보면은 이 상승 기울기가 점점 완화되면서 그 해당 사이클이 전 과거 사이클보다 상승폭이 크게 감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 강세장의 79.52%가 8만 2,400달러 정도였던 건데 보통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았으면은 이게 보통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기울기가 완화된다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번에 8만 2,400달러가 강하게 돌파가 나왔죠. 시원하게 돌파가 됐죠. 이러한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강세 국면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여줬던 이런 패턴이 이제 깨진 거고 이제 이런 거를 깼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가속 추세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때나 이때처럼, 1차나 2차 때처럼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차 반감기 때보다는 좀 큰 추세를 좀 뽑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하락 감소폭이 좀 컸는데 이번에 이거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확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좀 기관들 이제 블랙럭부터 해가지고 해치펀드들이 많이 좀 진입을 하면서 사실 암호화폐 시장 그런 시가총액 규모가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나 이제 자금력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새로운 강세 국면을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흔히들 말을 했잖아요. 뭐 금 ETF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금 ETF도 되고 나서 엄청나게 강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자금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미 증시와 얼마나 좀 영향력을 계속해서 보일 것인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독자적으로 조금 새로운 강세 국면에 진입한 시점부터 비트코인이 미 증시에 휘둘리지 않고 얼마나 크게 크게 추세를 가져갈 것인지 그거를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중장기 관점에서는 제 생각보다 빠르게 돌파가 나왔다는 점 그거에 대해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얼마나 오를지. 승진님이 저희 그 방명록에 1000K, 10만 달러,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써놓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래 내년에 갈 거다 그런 의미로 쓰셨다 했는데 제가 정정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로 보시나요? 100K요? 100K요? 11월 보십니까?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올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차트를 또 다르게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 사이클이 진행되던 중에 지금 과거로 따지면은 지금 한 60%, 70%, 60%대로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인데 진행률이 지금 중간에 이러한 조정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탈을 했을 때 이 하락 불플래그를 이탈을 했을 때 거래량과 이 캔들의 장띠양봉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확실하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 나갈 거다라고 보여주는 모습 같고 여기 이제 자그맣게 제가 표시해놓은 게 이게 이제 불플래그 형태인데 상승 추세를 지속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채널의 높이만큼 한 번 올랐다가 올랐다가 이게 이제 한 번 타겟 가고 올랐다가 이 부근에서 조정을 한 번 살짝 줘서 다시 한 번 행보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추세를 또 이어가는 게 특징인데 지금은 이 하락 불플래그의 이 패턴값, 목표값을 훌쩍 넘었어요. 넘은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과거의 어떤 차트를 비교했을 때 이 봉 하나의 크기, 봉 두 개가 가진 이 크기 자체가 압도하거든요. 사실 이전의 그런 추세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상승장임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매도가 뭐 예를 들어서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은 매도 포지션을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하더라도 그냥 좀 이제 매수 포지션 위주로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도 이제 좀 눌림에서 본인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추세가 분출이 됐으면 얘는 조정이 와도 간다예요. 조정이 와도 무조건 훨씬 더 많이 간다라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초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세장 초입이다. 네. 왜냐하면은 과거를 보면은 반감기후에 새로운 강세 국면이 진입했을 때 이제 고작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훨씬 크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금 그리고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초입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년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은 그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얼마를 갈지를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갈 거다라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거나 그거를 예측을 해봤자 이 시장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예상하는 시기 자체는 어느 때냐면은 얘가 어느 정도 상승을 다 마치고 나서 좀 정체 기간을 볼 때 이런 때나 이런 때. 그러니까 차익실현 매물 중장기 차익실현 매물이 좀 크게 발생하는 그런 패턴이 볼 때 거래량이나 캔들적으로.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계속 홀딩하는 포지션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아니 라퓨타님이 수익이 너무 커서 문제네. 이제 초입인데 이걸 어쩐다. 이제 겸손하긴 힘든 건가 하셨는데.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좀 이거를 구분을 확실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저도 그렇지만 사람의 심리상 익절을 하고 싶은 심리가 무조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100% 다 가져간다는 거는 너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막 엄청난 자산가의 경우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엄청난 규모의 그런 자금들을 홀딩을 해도 자산가니까 사실 할 수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직장인분들은 여유자금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100% 끌고 가는 건 쉽지는 않고 대신에 이 100% 물량 중에 예를 들어서 30에서 50%는 내가 이건 무조건 중장투로 가져간다라고 구분을 해놓고 나머지 30에서 50%는 내가 단기 매매로 좀 활용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좀 해놓으면 중장기 물량은 계속 가져가는 거고 이 단기 물량이 우리가 계속 트레이딩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절을 하고 싶은 심리는 계속 충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좀 멘탈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두고 그 부분 익절을 그냥 알트코인으로 하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더리움을 손절했거든요. 손절했다고요? 지난주? 네, 지난주. 화요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손절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지몸미라고 도주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저는 그 예술의 경지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근데 현재 지금 1.5% 또 한 시간 기준으로는 떨어져서 지금 8만 7,500달러 선으로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눌림도 올 거고 수익 실현매물도 분명 나올 거고 또 계속해서 CPI와 PPI가 발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한 주간 가격이 이런 거시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살짝 전체적인 추세에서 보면 완전 조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은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만큼 정상적인 조정 비율 범위 내 자체도 그게 10% 또 그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10% 조정 온다고 해서 절대 이게 상승 끝났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정상적인 범위 내 조정이거든요. 근데 이 10% 여기서 10% 조정이 온다? 그럼 알트코인들은 20% 그 이상도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승에 심취해 있어도 우리가 홀딩하는 물량 제외하고 이제 우리가 신규로 진입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못 버텨요. 갑자기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10% 조정이 온다? 그럼 알트코인 20, 30% 조정 와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상승장은 맞는데 내 장보는 상승장이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홀딩 물량은 그래서 구분을 해놓는 거고 단기 물량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그래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물대 지지선들에서 적어도 기다렸다가 받아야 돼요. 그런 자리는 기다리면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면은 그만큼 내가 대기하는 매물대를 높이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 자리 기다렸는데 안 오고 그냥 가네? 그러면은 다음 또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막 무조건 평생 기다려야 되는 자리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사실상 지금 기준에서 그나마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나마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손익비를 따져가면서 스탑러스도 좀 잡고 할 수 있는 매물대는 지금 요기거든요. 8만 1,800에서 7만 8,000달러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지금 8만 7,000달러인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럼 10% 정도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아 여기는 절대 못 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차익실한 매물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는 충분히 이런 자리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중에 여기를 무조건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신규 매수를 했을 때 단기 포지션은 이런 자리에서 대기를 하고는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조정이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횡보를 한다? 횡보를 하면 또 어떤 특정 패턴이 만들어지게 그게 이제 상승의 가능성이 높으면은 우리가 여기를 손절로 잡고 여기서 진입을 해보고 다음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신규 포지션에 대해서 당장 등기적으로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신규 포지션을 어디가 매수가 적합하고 어디로 손절로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추세가 그냥 가속 추세,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돼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일단은 여기에 대기해놨다가 대기를 해놨다가 얘가 뭐 지금 조정 나오고 있죠? 조정이 나왔다가 차익실험 매물 나오고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떤 패턴을 만든다. 위에서 좀 횡보를 많이 한다. 매물대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에 대기를 해놨던 관점을 좀 이제 상향 조치를 해서 끌어올려야죠. 여기서 우리가 매수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오늘 화요일 방송을 할 때 이미 급등이 크게 나와버린 상황이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뭐 이런 전략적인 부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이어야 뭐 이렇게 저렇게 대응을 하셔라가 되는데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다음 급등을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그 대신에 이제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갈지는 그런 거는 이제 공유를 드렸으니까 좀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